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잔잔잔잔상입니다 만 만 만 만 만 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야 이거 대단원 먹으면 겁나 세겠네 박수 잔잔잔잔잔잔상 변화 처분 처분 좋네 잘 떴네 아 아니 처분 떴는데 이런거 나오냐 에바좀 처분 땜에 어지러워 많다잖아 개미냐 이겨 처분 상향좀 서분 잘하라고 여문도 이세던 승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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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앗 죽는 줄 후회 후회를 왜 해 한 점의 후회도 없다 유령 똥중 똥중 저분이 똥중 버릴 거 아니야 박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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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 불쾌 폭주 건무 폭주 건무 정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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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일축 미라손 사느라 돈 다 썼다 근데 뭐 미라손은 못참지 곰 안 잡아도 되네 곰 허접식 입수 벽 벽 벽 쉿 똥바르기 같은 것도 찾아볼만 하지 않나? 다리 꺾기 버리기 빌드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리 꺾기 굴소 아 처분 진짜 시 처분 처분하고 싶네 그리탄 마렵다 역시 정밀이야 역시 정밀이야 안녕하시엉 거무딱 깡어대서 주네 어우 좋다 아 아 아 으윽 싸대미신 폭주검 저잡아야된다 생각나 저잡아야된다 quer 어 어? 아니 필요 없잖아 야! 수리건 바꿔줘 무한의 겁날 고개나 놀래 아 표창으로 바꿔달라고 잔잔잔잔잔잔잔잔 환영살인마 주세요 불쾌 하나 슬거할까? 불쾌 괜히 핸드만 먹을 것 같은데 주파님 공포는 그냥 애들 잡아서 먹자 중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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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방어도 나오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고정 120방어 폭주 안 잡혔다 곤민척 곤민척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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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손이 있어서 0코스트로 쓸 수 있어 빈쇄장 처분을 처분했다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잡죠 어차피 유물로 쎄져야될 것 같은데 데그로 쎄질 것 같진 않네요 데그로 쎄질려면 지금은 환영살인마 공포 도 마무리도 쪼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나오면 먹긴 먹을 것 같고 아 독바르기 독바르기 지금 나오면 좋지 폭주총매의 악몽도 들어갈 수 있구요 정밀에다가 악몽을 악몽을 정밀 악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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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악몽 requires 높아 돋고 아 아 안산다는데 때리네 로화처도 때려도 비는 낭몽정밀 정정정정 정밀 연코스트 어 악 악 수고 악 악 총매 지울까 이제? 짱나는데 총매 어딨어 저거 독도 없는데 총매 왜 넣냐 근데 총매 총매 지우야 독바라옹 헬리얼 엘리얼 뭐야 왜 남홍이 안나와 에헤이 이상한 게임이네 이케 악몽 쓰레기 됐어 아니 미라손이 왜 악몽만 피해가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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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 어디다 써 민첩이 쓸모가 없어 다리 꺾어드립니다 다리 꺾어드립니다 음~~~ 틀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와 신규 구독 요즘에 신규 구독이 늘었어 악몽 악몽 정회 아니 저기 악몽에 제발 미라손 좋음 아우 억 Human 아우 꼴박이Ye 예 악 단단 지금 3코덱인가 그러면? 4코덱인데 왜케 왜케 악몽이 일을 못해 우리 악몽 뭐함 그래 이게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정밀 한번 딱 때려주고 피해를 80일 줍니다 아니 이거 근데 버리기가 없다 안녕하세요 반수신경 이런거 담배 때 평화의 담배 때 한대 할래? 좋지 바라바라구 톰 1 톰 1 공포 안나오나 그게 마지막 공포였나 가시 누방컨대는 백단독 악몽에 미라손 안들어갈때 대비해서 악몽도 강화를 해놓는게 낫겠다 왕끼? 이거 개꿀가가 아닌가 다꺽에 광끼 들어가면은 근데 사실 지금 그냥 그냥 다꺽에 악몽하면 무한이긴해 근데 다음 턴엔 무한이 아니야 광란에 다꺽쇼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뭐 버려야되지? 잔상 버려야될거 같은데 다꺽에 광키를 넣어야되니까 악몽을 일단 하나 빼고 폭주광키고 다꺽 0코 만들고 0코 다꺽을 가져오면 근데 약화가 안걸리잖아 0코 다꺽으로 이제 쓸 때마다 1코스트 받아서 다른 카드를 쓸 수 있다 코스트 코스트 계속 올라가는데 코스트 왠전 왠전 필요한가? 덱 어차피 다 들고 있을거잖아 뭐야 10초 5초 6초 5초 8초 폭주 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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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가 뭐지? 뭐지? 얘네는 다리가 있긴 하네. 다리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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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기. 코스트가 늘어난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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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쟤 힘 몇 가시게 올라가려고. 포기심 천국. 포기심은 천국. 포기심은 천국. 포기심은 천국. 포기심은 천국. 포기심은 천국이 아 Cry 2 아 무한 밸류 못참지 뒤틀린 무한의 운명 어어어 어오어어어어 안돼 안돼 무한 욕심 solche 호기심 전국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는 닭곱 하나는 악몽 하나는 정밀 레드 정밀리스트 정밀리스트 미쳐버린 정밀리스트 악몽 닭곱 악몽성립? 아니 악몽 악몽 해야지 인마 안돼 내 성미래군 난 노사시미 데미지 어 갑분성 정미를 못참지 또 꽃 빼면 되네 깐도 한장 72 데미지 나이 좋대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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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를 강화해야 광기가 광기에 안들어가 뭉팅각 어 미친 짓은 다해 그냥 스푼 습 습 습 습 아니 미친놈 이게 게임이야 연코스트 앙봉 연코스트 앙봉 다꺼 다리가 저기였네 약화가 안걸려서 다리가 꺾이지라노 아 이건 앙봉이야 단독이 계속해서 생기는 앙봉을 그었어요 앙봉처럼 이게 진짜 광기지 수술한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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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봉 다리 꺾기 앙봉 다리 꺾기 앙봉 다리 꺾기 앙봉 다리 꺾기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앙봉 다리 꺾기 꺽 꺽 꺽 꺽 꺽 꺽 진짜 광기 도박집 심장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심장은 심장은 장난 못쳐 그러면은 심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악몽 닭걱 해가지고 닭걱 계속 돌리는게 제일 낫지 아니면은 광기에다가 악몽 넣는거 광기에 악몽 넣어서 다 연코 만드는게 제일 나을것 같긴해요 이거 몇개 버려야 광기에 악몽하자 아 근데 숟가락 싸네 아니 숟가락 그냥 심심해서 산건데 개트롤 쟤까랑 틀어 쟤까랑 틀어 쟤까랑 틀어 쟤까랑 틀어 낭봉 고개야겠다 이거는 낭봉 고개가 맞을 듯 야 저거 좀 치워봐봐 잠깐만 되게 쓰레기 좀 치워봐봐 악몽 고개가 살렸다니 역시 고개 딴도 다 태우고 턴 동여지고 악몽 고개 단도 무료 단도를 받으세요 광고를 시청하고 무료 단도를 받으세요 와 단도가 공짜 본민첩 본민첩 단도 무령은 자유에요 슬더스 무한만화 버전 초록 속삭이는 더그나서 무한단도들 하여튼 뭔가 많이 퍼주는 인심 좋은 한탄이었다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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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